김우중 씨가 전 매니저에게 돈을 빌렸다가 안 갚았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재판에서 폐소한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0년 소송이 제기됐어요, 전직 매니저한테. 김 씨를 무심양면 지원했는데 유명해진 뒤 소속사와 말없이 해야 정상금 제외 2,300만 원 돌려달라.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서 변제하라라고 김우중 씨가 폐소했습니다. 김우중 씨는 폐소 후에 판결문 열람 제안 신청을 했습니다. 판결문은 일반인들이 열람하지 못하게 묶어달라라는 거죠. 김광삼 변호사님, 저거를 글쎄 2,300 큰 돈이긴 한데 글쎄 김우중 씨쯤 되면 2,300이 그렇게 큰 돈일까. 크고 작고를 떠나서 남의 돈을 썼으면 갚아야 되는 게 인지산정인데 법원에서는 갚으라라고 폐소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에 또 갚긴 갚더라도 판결문을 못 보게 신청을 해놨다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2,300만 원 전체에 갚으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일부에 대해서 갚으라는 판결문인데 저거 자체가 김우중 씨가 사실은 이렇게 뜨고 나서 일부 종편의 트로트 경연대회에서 거기에서 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뜨기 전에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좀 있었어요. 여자친구와 관련된 부분이랄지 도박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논란이 있었는데 저 전 매니저와의 관계는 매니저 말에 의하면 지금 김우중 씨가 트로트 경연대회에서 뜨기 이전에 자기는 물씬 양면으로 엄청 헌신적으로 매니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우중 씨가 트로트에서 뜨면서 인기가 있으면서 자기가 결별을 했는데 결별을 하기 전에 일부에서는 배제시켰고 옮겨 탔다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저는 자기가 돈을 댔다는 거예요, 빌려주는 형식으로. 그런데 그걸 갚았지 않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트로트로 뜨면서 굉장히 몸집이 커지니까 거기서 수익이 한 30%를 주기로 하고 여러 가지 약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구두 약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인정이 안 됐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김우중 씨가 저렇게 유명 가수가 되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돈방서에 앉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해당 출연료가 4천만 원이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저 소설이 들어오면 그냥 그 정도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니잖아요, 김우중 씨 입장에서. 그냥 줘버리지 그걸 또 재판에서 왜 다툴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 어쨌든 간에 자기가 유명한 사람이 되기 이전에는 많이 물신 양면으로 같이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민사 판결문을 다른 사람이 열람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형사 사건에 있어서 성범죄 사건, 그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열람하면 피해자가 피해를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렇군요. 민사 판결 자체에 대해서 저렇게 열람 제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없는데. 그렇게 기각됐군요, 결국. 그렇죠. 그래서 판사가 안 받아들인 거죠, 법원서.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아마 본인에 대한 치부가 판결문 이후에 많이 나와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밖으로 나가면 본인에게 굉장히 좋지 않을 것이다 생각해서 제한 신청을 했는데 결국 법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김종호 의원님. 아니, 민사 사건 관련해서 판결문 열람 제한까지 신청할 정도로 이렇게 민감하게 본인의 명예나 이미지 이런 걸 생각했던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 보름 동안 합니까? 그래서 정말 이거는 전후 맥락에 봐서 과거에도 그랬고 최근에 일련의 상황도 그렇고 이건 인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중요했던 사람이 이렇게 모든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14일 동안 계속해서 한다? 이러니까 더 큰 문제라고 보여지는 거죠. 과연 법원은, 담당 판사는 김호중 씨에 대해서 구속 판결을 내릴까요? 아니면 기각 판결을 내릴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궁금합니다.